예 오늘은 여수 백도 옆에 배가 붙어 가지고 낚시합니다.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백도입니다. 배는 성진스타고, 여기가 우리 성주님입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고향시하고 서울에서 오고 쭉 많이 왔는데 배는 많이 떴습니다. 거기는 개풀고 잎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항이 좋으면 한번 보여드릴거고 지금 옆에 우리 대구의 형님이 한 4지? 4지 정도 되는 깔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낙갈지 올라오면 재수 없습니다. 지금 독이 들어서 못먹고 저기가 무슨 섬이죠? 거문도 거문도 여기는 백도 백도 이렇게 해서 오이 사람 사람 어디요? 저기 뭐라고? 모기섬 네? 모기섬 모기가 연락이 많아 선부도 거문도 저쪽에 제주도 저쪽에 제주도 제주도 근데 오늘 안 보이네요. 날이 안 좋았습니다. 배는 오늘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떴고 저녁에 나중에 거기에 좀 올라오면은 실시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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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